아 진짜 머리 샴푸하고 진짜 그거 끄기야 말 머리 말 말리기도 귀찮아 아꼬 머리 안 말리고 밖에 나가는데 아니 근데 뭔가 자연으로 말리는 게 뭔가 더 좋은 것 같아 헤어드라이기보다 안 그렇습니까 냄들? 자연으로 머리 말리면 뭔가 더 좋아 뭔가가 더 좋아 내 털이 좀 부드럽지 근데 손대진 마 아 저는 머리 안 빗어요 저는 손으로 손빗이 있기 때문에 빗다윈 안 씁니다 서버루스 리프트 뭐야 이거 팀원들 아침에 머리도 안 깎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아침에 머리를 깎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점심에서 깎는데 아니 폭로라니 아 깎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팀원 전부 다 친하죠 안 친하면 어떻게 다 친하지 사이언 사이언 어딨냐 나 처음에 SKT 들어왔을 때 거의 왕따급이었는데 3일동안 아무 말도 안하고 지냈음 하하하 진짜 아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사이언 사이언 1레벨 하 치즈러시 했네 아니 1레벨 숨어있었다니 왠지 벌써 퍼블이 나오더라 사이언 사이언이 보태기 타고 있었네 그럴수다 탬은 빨리 사는 스타일 하 쏘러 온 것들 오케 딜경 게이득 아 아 나 나 정말 이게 왜 맞아 아니 선생님 이게 왜 맞습니까 누구랑 먼저 친느냐고요 아니 당연히 같이 들어온 얘기했지 불라성 근데 같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더 싫어 아니 친해졌으니까 먼저 친해진 만큼 뭔가 더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친한 사람한테는 막대하는 스타일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안 친한 사람 막대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 막대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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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를 다 놓쳐버렸다니 아니 아니 아따 아따 오른팽 다 세구만 만화수급 완료 오렌이 템 사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만화수급은 할 수 있어 플래시 플래시 빼라 플래시 빼라 나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슬로우 묻었다 슬로우 묻었다 이 자식이 플래시 아끼고 있어 어? 이 자식이 말이야 후짜 후짜 어어어어 아이고 몇땜 맞아주니까 좋지 그냥 어? 몇땜 맞아주니까 좋아 아주 어? 뭐야 미드솔캡 저기여 어? 얘 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스노우볼 또 이렇게 굴러가죠 바텀에서 치즈러시 하다가 텔 썼죠 그냥 스노우불 불러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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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있다 궁있다 웅 웅 웅 아저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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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궁불 돌리기 웅 웅이 아저씨 너무 좋아 쩔진거 맞아? 쩔진거 맞아? 쩔진거 맞아? 아니 라인 엉불이잖아 라인 엉불이잖아 사이온 사이온이 야 사이온 궁 쓸수있다 궁 쓸 수 있다 미리 아잇톨드 유 사이언 트롤링 트롤링 히 저스트 트롤링 아니 나이스 더블캠 트롤 사이언 트롤 박았어 사이언 트롤 박았다 트롤 박았다 이거 얼마지? 400원? 바다의 드래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바다의 드래곤 라인전하면 미쳤는데 흠흠 님들 님들의 로망은 뭐예요? 뭡니까 님들 로망이라 하나? 저는 저는 PC방 차리는게 로망이에요 그냥 나만의 PC방이 있으면 좋겠어 흠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나는 PC방 차리는게 로망이야 내가 나만의 PC방이 있으면 좋겠어 나이스 우리팀 잘해 학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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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는 G가 나온다 뚝딱뚝딱 스노우볼이에요 예 적을 잡았죠 원딜 원딜 잘라버렸죠 스노우볼 골라가세요 응 뚝딱뚝딱 뚝딱 대포라인 언제 오냐 빨리 좀 와라 SK가 1등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도 저도 님들 그 복선이 무슨 복선인지 아십니까 SK가 1등을 해서 내 몸값에 올라서 나중에 PC방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로망은 SKT1 1등하는 로망이다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뭐든지 맘만 먹으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 로망이 SKT 우승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초에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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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음 좋으신데 가자 스아 포필 먹었다 포필 먹었다 괜찮다 포필 먹었다 싸이언 로맹 이치오케이다 에이드 로프리였어? 아 로프리 했으면 잡는건데 카라마 바텀에 있잖냐 오케이 밑전글 다 먹었네 공급ению honors 오롱 아쉬운데? mises 나니? 나니? 나니 나니? 아임 노마나 아임 노마나 아아 나 노마나 마나 없다 마나 없다 마나가 있어야 가지 얘들아 너네들은 적당히 있어야 됐다 헤르메스 사야겠다 이거 대장깐 밖에서는 뭘 해도 시간낭비뿐 대포라인 하네 음 어디있다 주의관을 써볼까 탑에다 써야지 어? 바텀에다 써도 되겠네 님들 그거 아십니까? 쥐관 쓰면 미니언이 이걸 처치하면서 먹어주잖아요 CS를 근데 그게 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텀에 쓰고 내가 탑가잖아 2라인 파밍 2라인 파밍 지렸죠 아니 아니 라이즈 4데스 뭐야 아니 저게 800점의 플레이인가? 지구시 8000 아니 800의 플레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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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줄게 일단 지렸다 지렸다리 오졌다리 바텀 밀어 바텀 공이 아저씨 멋져요 하하 바텀 타에 밀었다 바텀 타 밀어라 대포야 힘을 내 오케이 못 미울 수도 있겠다 저거 못믿었네 괜찮은 괜찮은 못믿어도 상관 이치 오케이 아 데포라인이네 아 저거 데포라인 좀 아쉬운데 오케이 또 잘라버리고 킬을 확보해버렸죠 그냥 부싱 부싱 라이즈 또 죽어요 예? 그 라이즈 형님 우와 적당히 하세요 아니 와 라이즈 적당히 해라 싸이온 궁 생각하자 나 합류 못한다 응 바텀 깨지겠구만 알아서 두면 똑딱 똑딱 데포라인 아니고 합류 한번 한다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래시 카이사 노플래시 1타 2피 아 야 저거 다른거 노리지 징 좀 아쉽다 이거 수면 탔다는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너무 아쉽고 아 아 나 텔 없어 얘들아 알아서 해라 나 바텀 밀래 어 살았네 카이사 오케이 바텀은 알아서 밀리니까 나는 다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플래시 뺐죠 사실상 저거 쫄플이에요 쫄플 플래시 안써도 되는거 같은데 써버렸네 난 고독이 좋아 그래야 실수로 누굴 때릴 일이 없거든 지금가서 빨리 먹으라 후딱 먹으라 임마 전력먹었네 몬테몰 사야될까 지금 마나가 없어서 마나를 채워놔야겠다 여기서도 할거 같거든요 그래브 지금 지휘가 못잡아 설마 여기 와드가 없을까 아니 가이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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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탑에 세명있다 탑에 세명있다 뭐냐 라이즈 맨날 죽어 야 육대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육회수다 임마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육회수다 임마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육회수다 임마 야 야 빼 그냥 돼요 아니 저기요 또 쌉니까 엘프미 엘프미 나 헤르메스야 괜찮아 바비 아니 적에게 당했어요를 왜 그렇게 예? 저도 알아요 당한거 알아요 아 나 진짜 아니 오른 궁 빗나간거 싫어한가 방금 왜 빗나간거 미입은 쓸 곳이 없네 아 탈 널렸어 분수에 물좀 채우라니깐 흠 이제부터 죽지 않으면 할만하다 야 근데 진이 잘하고있어 지금 진이 잘하고있어서 할만해요 드디어 미입은 스냅 드디어 미입은 스냅 파이사가 좀 APD를 섞어 있어갖고 이게 내가 또 와우 와우 싸움 싸움 구멍 뭐야 탑에 썼네 아 대포라인 아니야? 대포라인 언제 온? 절대 안오네 대포라인 미드를 밀어 미드 야 저거 못살려 미드나 밀지 저걸 왜 살리러 가지? 야 왜 안타냐 너는 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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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세명 나한테 붙었어 이리 지냐 거기? 지네 아 이거 카라마 먼저 와야되는데 싸이온 먼저 오고있네 누가 때려 지금 잭스가 더 세고 이거 야 게임 비벼진다 발랐다 사이온 먼저 하하 흐헿 싸이온 먼저 흐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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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야 그거 다 죽는 거 맞는 말이긴 해요 진짜 다 죽겠다 지금 진짜 다 죽게 생겼어 살려줘 살려줘 바텀에서 지휘관 쓰고 와야지 지휘관 쓰고 나는 빵스러워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진이 공소템 밖에 없어서 딜이 좀 안 나오네 오 치고 있었으면 레전드 치고 있었으면 레전드 모든 건 녹여야지 뭐야 이거 이게 맞아? 상대템 바텀 가야되는데 야 카이사 카이사 플래시 뭐야? 아 진짜 카이사 못인데 아 아무것도 못해 이게 조합이 부대기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 오야 오야 야 사일러서 키리비 뭐야 오우야 뭔 딜이야 와 와 저게 하나도 안 맞아? 와 카이사 좀 아깝다 누구 딜이야 이거 카이사 딜이냐? 맞으러 올려야겠다 텔 썼다 텔 썼다 텔 텔 썼다 텔 바로는 내 근데? 카사가 피가 없긴 한데 바로는 안되죠 상당히 역박하죠 이거 이러다 운수에 물 좀 채우라니까 란두인을 갈 필요는 벌써 아니다 얼신 가야겠다 이거 얼신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 미에븐은 빨리 없애야되나? 근데 미에븐은 또 없애면 나한테 쓸텐데 그치 이거 내 쪽방에는 쓸거 같은데 음 음 못잡아 그거 에이 요 못잡아 못잡아 못잡아요 님아 아니 못잡는다니까? 왜 저걸 잡을 생각해? 어떻게 잡아 사이언을 뭐야 저사람 얘 뭐야 얘 뭐야 따라가야된다 이거 따라가야된다 따라가야된다 딜좀 넣어봐 딜좀 나 다 맞아준다 아야 게임이 죽었다 게임이 죽었다 진짜 이거 잡았다 오케이 나쁘지않아 아 안돼 그레이브즈 좀 그랬어 방금 아아 이거 바로 먹힐거 아닌데 잘 큰 애가 던지냐 흠 아니 또 이거 잡는다고 어? 너 딜 나와? 그거 잡을 딜? 아니 잡을 딜도 안나오고만 탑에 주의관사 이거 지켜그냥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분은 자기가 약한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하는 플레이 보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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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3레벨 흠 레벨킨이 너무 심한데 흠 흠 hem 저렴 저 Do riel 저렴 그릇 타워 짓게 타워 쟤도 왜 안들어와 바론 먹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파워 하나도 안밀고 흠 야아 빼라 빼라 걸리면 훅 간다 이거 고춧물들은 나름 맞으면 해 20원?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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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다가 지위만 바텀 바텀 오는데? 자 못잡아 이거 아니 나니 나니 아 진짜 야 야 야 너 맞는다 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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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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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 뭐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 상대를 했습니까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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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버스에 맹세 간다 오버풀감이긴 한데 사야돼 어쩔 수 없다 나니 나니 저 카이사 딜 안 나오는데 지금 AP 건더 도와줘 미드 도와줘 친구들 도와줘 진짜 바텀 바텀 오네 얘들 도와줘 이거 돼? 되는거 맞아 이거? 돼? 너 믿어도 돼? 너 믿어도 돼?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아 조졌다 조졌다 나이스요 바론 바론 형님 나이스샷 졸레졸레 아 바론 먹힐 것 같은데 이정도면 바론 갈망한데 선데테임 아 이거 언제 나와 매년 빨리 좀 나와라 바론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탱커들인데 내꺼 공 쓴다고 달라질 것 같진 않아 3800이네 나 이제 그브 버리고 게임할거야 진짜 안해 나는 진만 믿고한다 이 게임 나 김행준 뽑자 김행준 300원 남았다 300원 어휴 미드좀 먹을까 주종자에게 신이 필요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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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기고 하니까 게임 이긴다 우리 진영림 진영림만 믿는다 내가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10초 10초 많이 남았다 끝났죠 끝났죠 오케이 이겼다 와 게임이기 진짜 힘드네 진짜 흥미 해낼 줄 알았어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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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